우리 1, 2탄을 했습니다. 특히 2탄에서는요. 하울을 강조하면서 바로 무엇을 했죠? 합격의 법칙을 강조했습니다. P, D, C였습니다. 그렇다면 3탄입니다. 진짜 진짜 실전대책이에요. 과연 대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안전에는 3위를 하면 돼요 사실은. 3위가 뭐냐? 교육과 기술과 동의하지만 바로 이 실전은 진짜로 한번 보여드리겠다. 사실 시험정보 자격시험의 안내사항인데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는 이 홈페이지가 큐넷이라 그래요. 한국산업인력봉단에 들어가시면 되고 특히 약 90일 또는 101절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첫 번째 통과해야 될 1차 시험 과목입니다. 1차 시험 과목은요. 바로 1차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1차 시험 과목은 공통필수 3 바로 있는데 공통필수 3은요. 바로 누구나 다 세 과목을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뭐로 봐야 되나? 공통필수 1위 산업안전보건법령입니다. 우리는 법과 영과 규칙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공통필수 2가 산업안전 일반인데 일반이 6범위다. 6장으로 또는 6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출제법위를 말합니다. 또 산업위생일반은 산업보건지도사에 해당되면 이거는 5개 범위로 하겠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세 번째 가면 공통필수 3이라고 그래요. 1, 2, 1. 기업진단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3마 과목은요. 바로 90분입니다. 90분이면 한 과목당 30분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으면 건설안전기술사를 갖고 있다든지 또는 기계안전기술사 안전에 관련되는 기술사를 갖고 있다면 바로 이분들은 1과목과 2과목이 면제되니까 몇 분? 30분만 시험을 보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4가지가 아니고 반드시 5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래서 오지태길혁이다. 손가락이 몇 개? 5개. 그 중에서 정답은 몇 개 있다? 1개 있다는 겁니다. 감옥당 25문제. 그래서 30 나누기 25를 해보면 한 문제당 얼마? 1.2분 동안입니다. 1.2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꼭 한 문제당 1점이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30분 안에 25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옥당 얼마? 100점입니다. 100점이기 때문에 이런 300점입니다. 300점. 300점인데 이 300점이 반드시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 평균 60점이 된다. 그래서 40점이 되면 되는데 39점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산업안전지도사는 4개의 영역이 있다. 기계, 전기, 하학, 건설 등입니다. 기계나 전기나 하공은 어떻게 어떤 지도사 자기를 취득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건설은 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공통 전공필수 2차 시험에는 시험이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주관식 논술형 4개로 돼 있는데 4개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주관식에 놓고 또 논술형이라고 돼 있어. 논술형. 그러나 실제 실전을 하시 말자 논술은 아니다. 그냥 주관식 단다병이 불과하다. 단다병이 있어요. 단다병은 5문제가 있습니다. 이 5문제인데 5문제는 주관식 단다병은 기사와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이 필수가 뭐냐 하면 4개 중에 반드시 1개는 어떻게 2개는 필수로 사고 1개는 어떻게 태기나 해서 몇 개 3문제만 하면 된다. 3문제. 그래서 이 3문제와 이 주관식을 5문제지만 이게 25점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이것도 역시 4문제니까 100점이다. 그래서 주관식 논술형이 봐요. 어떻게 25점 곱하기 3문제니까 75점이 될 것이고 5점 곱하기 5문제니까 이건 얼마? 25점이다. 합해서 100점. 요거는 어떻게 주관식 단다병에 0점을 맞고 논술형의 한 문제가 0점이다. 관계없다. 합해서 몇 점만 하면 된다? 60점이면 된다. 요기는 문제당 가락이 있다. 없다. 단 1차 시험 공통 필수에만 가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도사는 뭐 의학과 위생공학으로 구분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면접시험입니다. 이 3차 면접시험은 실제 1인당 20분 내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좀 제가 가장을 하면 1분 이내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죄운동 3연수가 뭡니까? 대답을 못하면 그냥 바로 다음 사람 다음 그 면접자가 질문을 또 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5가지 설명하시죠. 또 대답을 못해. 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 지도사 직무 3가지를 얘기합시다. 요거는 끝이에요. 불과 실제 20분이나 그랬지만 뭐 한 5분 안에 대개 면접이 마무리됩니다. 요거도요 6점 이상 맞아야 돼. 그래서 이것도 3분이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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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가는 몇 명? 3명인데 3명이 한 사람은 10점을 주고 한 사람은 6점을 주고 또 한 사람은 6점을 주고 이렇게 합해서 18점이 되면 되죠. 그래서 나눠가지고 6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3심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감옥은 이제 그래 1차 공동필수 3감옥이고 합격되면 2차를 본다. 2차는 바로 전공필수 기계만 시험을 보고 전기는 전기만 시험을 보는데 합격되면 3차로 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1차에서부터 뭐가 있느냐 출제 범위가 있어요. 출제 범위. 출제 기준이 있죠. 출제 기준을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도 하셔야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 1조는 당연히 뭐가 목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의 벌칙의 175조는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법이 있을 거고 같은 법 시행령이라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셔야 돼요.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그게 4개지. 4개지. 이걸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실제 혼자서 하면 엄청 지루하고 귀찮지만 여러분이 제가 3단계 기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강의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도사도 어떻다 산업보건지도사도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법령을 어떻게 동일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목이에요. 산업안전일반이에요. 6개 범위라고 그랬죠. 산업안전교육론 바로 교육이 했어요. 교육하는 목적은 뭐냐 교육의 3요선은 뭐냐 바로 교육지도 8원칙은 뭐냐 교육의 4단계는 뭐냐 이런 것이 바로 시험에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를 했잖아요. 재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만 계획주의 책임지 모드활동 그 안전관리 하겠다 안전관리미 손실방규론 그 다음에 신뢰성공약 세 번째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산업재해조사함이 분석까지 6개 범위에서 출제를 하겠다 그 다음 산업위생일반은 봐요 산업위생일반은 요거는 어디야 보건지도사야 돼 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위생보호구 건강관리 산업재해조사함이 원인분석까지 해서 5개 범위로 출제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 기업진단지도입니다 경영학 3개의 단위 경영학 경영학에는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부분만 출제를 하겠다 그 다음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요걸 잘 봐야 돼 요기도 똑같아 산업보건지도사는 경영학 똑같죠 심리학까지 똑같아 묘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바로 여기는 산업안전개론 이에요 근데 실제 산업안전지도사의 뭐가 돼야 돼 산업안전개론이 되겠지요 바로 산업안전일반 전체를 여기서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산업위생개론을 산업안전지도사가 보고 산업안전개론은 보건지도사 이렇게 기본적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됩니다 실제는 이 과목 이 과목 이래 되니까 실제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나 1차 과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시험인데요 드디어 1차를 합격했어요 2차를 합격했는데 2차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2차는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하학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실제 이 분야는 어떤 걸 합격하셔도 응시하셔서 합격하셔도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 했고 건설안전공학은 별도입니다 근데 이 기계안전공학을 보면요 크게 3개 범위로 돼 있어요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 등 해놓고 위험기계, 양중기, 운반기계, 압력용기, 이것이 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 나와요 이것도 공장자동화설비안전기술도 이것도 한 문제 나옵니다 기계, 기구, 설비, 설계, 배치, 보수유지기술도 역시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다 그럼 실제적으로요 기계안전공학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열심히 한다면 틀림없이 안전하게 우리는 2차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도 전기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등 전기방폭설비도 포함한데요 정전기, 전자파로 인한 재해방, 감전사고방지기술, 컴퓨터, 계측지에설비, 설계, 관리기술 등이다 역시 이것도 안전과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전기와 정전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공안전공학입니다 하학이라 그러지 않고 하공은요 가스, 방화및, 방폭설기 등 하학장치설비안전비 방식기술에 대해서 출제를 하겠다 정성적, 정량적, 위험성평가, 위험물 누출 확산미, 피해예측 등에도 설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위해위원물질, 하재폭발방지론 하학공정안전관리에도 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건설안전공학도요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 기계, 기구 등 안전기술입니다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평가입니다 세 번째 추락, 낙하, 붕괴, 폭발 등 재해 요인별 안전대책입니다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인데 이 내용들은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 학원 등에서나 또는 인터넷 강의에 이런 얘기를 하죠 기술사하고 똑같이 강의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에 2021년에요 우리 특히 건설안전 분야에 열심히 강의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몇 명이 합격됐을까요? 한 명도 합격이 안 됐으면 누구 합격됐을까요? 바로 노무사 분들이 합격이 됐습니다 바로 뭐예요? 법적 기준만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신 정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 우리는 기술사나 지도사 합격하신 분들이 그 자격증 땄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위대하다고 이분들이 강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는요 사실 대학 교수는 사실 교수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중동교사는 반드시 교육학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강의하는 거 깜짝 놀랄 때가 있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니세요? 그분들은 한번 강의 기법은 조금 어디서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이요 현장 자랑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번 이런 말이 있겠어요 우문의 현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어?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 자격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맞게 시험을 출제해야 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면접을 해야 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강의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될까요? 어떤 기업체 사장님이 모든 걸 제쳐주고 면접관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현실은 맞을지 몰라도 우리 현장에는 아직도 그렇지 않다 자격시험은 대부분 대학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실제 연구소, 연구원들이 주로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은 최신 정보만이 합격을 자고하실 거고 오늘 현장에 쓰인다고 해서 이 답이 바로 우리 어떻습니까?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소통했을 때 우리 지도사에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바로 2021년을 그렸는데 2022년은요 바로 9문제 모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9문제니까 100%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2021년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정말 학원에서 1년 동안 다니고 인터넷을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해서도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도사는요 의학과 위생공학으로 구분하는데 의학과 위생공학은 여러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영역을 좀 더 상세하게 본다면요 바로 이거예요 산업안전 필기에 대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과 시행령 바로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인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1장 총칙 등에 관한 사항 이 4가지 연계가 다 있으면 2장 안전보건관리체등에 관한 사항 3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장 유해 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포함됩니다 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장 감독과 명령에 관한 사항 7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에 관한 사항 보축 및 벌칙에 관한 사항도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1차 산업안전보건법령 한 과목이 나오지만 주로 이 내용은 3차 면접이죠 면접도 대부분 여기서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공부하실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확실히 한다면 3차 시험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역시 1차의 두 번째 과목입니다 산업안전일반은 크게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며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등이 이게 세세기준 또는 세부학력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것이 우리는 NCS의 적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교육론은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부터 안전보건교육의 개념, 학습이론, 근로자 전개 안전교육 등 교육내용 안전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실시방법, 강의법, 토입법, 실험법, 시청과 교육 등인데 역시 여기서 거의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상당히 우리 6개 범위 중에서 거의 여기서 분야가 한 5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5, 25 이렇게 비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는요 안전의 위험과 개념 우리 앞에 1탄과 2탄에서 한 내용들이에요 안전관리 제의론, 그 다음 안전관리의 조직, 안전관리 수립, 운영, 위험성 평가 활동 등의 안전활동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공학은 신뢰성 개념, 신뢰성 척도와 계산, 보존성과 유형성, 신뢰성 시험과 추정, 시스템의 신뢰도 이 내용은 바로 산업안전보건부부터 산업안전 일반 모두는 우리 최근 이 출제 기준에 적용해가지고 세부 항목까지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목으로요 시스템 안전공학은 6개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시스템 위험 분석 및 관리, 시스템 분석 기법입니다 PHA, FHA, FME, ETA, CEA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함수 분석과 정성적, 정약적 분석입니다 그 다음 안전성 평가의 개혁, 신뢰도 계산, 유해 위험 방지 계획 등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으로서는 바로 인간공학인데요 인간공학은 8개의 세부 항목입니다 공학의 정의, 인간 기계 체계, 체계 설계 및 요소, 정보 입력 표시에서 바로 교육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각적, 듣는 청각적, 촉각, 후각 등의 표시 장치도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 요소와 휴먼 에라입니다 인간의 실수하는 것과 실수의 방지 대체, 인체 계측 또는 인간 계측과 작업 공간, 작업 환경의 조건 및 작업 현관, 인간공학의 관련 연관성 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금, 골격, 부담 및 작업의 평가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항목,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으로서 마지막 세부 항목을 보시면 재해 조사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 원인 분석 및 조사 기법입니다 바로 산업재해 사례 분석 절차라든지 네 번째, 산업재해 분류 및 통계 분석 다섯 번째, 안전점검 및 진단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기업진단지도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기업진단지도는 세 개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돼서 첫째가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은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인데 경영학에서는 세부 항목이 바로 일곱 개 세부 항목입니다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세부 항목으로서 노사관리, 노사관계 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조직관리 개념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조직행동론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생산관리 개념에 관한 사항 여섯째, 생산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가 생산관리 최신 이론에 관한 사항들도 출제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요, 여덟 개 항목입니다 심리개념인 조서, 직무수행평가, 직무태도 동의 우리 태도는 처음에도 애티티드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업집단의 특성, 산업재해와 행동특성, 인간의 특성과 직무환경 직무환경 건강, 인간의 특성과 인간관계 그 다음 위생개론입니다 산업위생의 개념, 작업환경 노출기준 및 개념, 작업환경 측정, 평가 산업환기, 건강검진과 근로자 건강관리, 유해인재와 인체의 영향 등인데 그래서 이것은요, 통상적으로 항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몇 문제? 우리가 25문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8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온다 생각 그럼 여기도 하나 플러스 9문제 나올 수 있고 여기도 9문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보건지도사는 우리가 참고로 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사는 참고로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역시 보건지도사도 바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요 진짜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자 실제로 바로 그게 뭐예요? 진짜 문제를 보여주는데 진짜 문제는 최근 문제다 언제? 바로 산업안전 또는 보건지도사 똑같아 그랬잖아 자격시험은 1차 시험 문제입니다 세 과목은 90분이지만 과목당 30분이다 문제의 형별은 A형도 있고 B형도 있는데 A형을 기준으로 했다 언제 봤느냐? 2022년 3월 19일 날 시험 보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 맛만 보자 그래요 이 수험자가요, 유의사항이 있어 이거는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옮겨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수험자 유의사항에 이렇게 나온다 시험 문제지 표지와 시험 문제지 내 문제행법을 동일 여부라든지 시험 문제 총면수 문제번호 1년 상태, 1년 순서 인쇄상태를 확인하시고 문제지 표지에 수험 번호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독관이 들어오면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어떤 감독관은 반드시 시험 보시기 전에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OMR 카드 여러분이 표시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각 문제 요구하는 뭐예요? 이게 참 그래서 파란 거예요 가장 적합하거나 가까운 답이라고 그랬어 어쩌면 다 답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거나 가장 틀린 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개만 선택해 답은 반드시 있다 없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카드 작성 시 시험 문제 형별로라 마킹 차원이나 불리익은 전적으로 파워, 자기들이 책임 안 지고 시험보는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수험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라도 답은 무조건 한 개, 두 개 체크하면 하는데 한 개는 체크, 마킹을 하셔야 합니다 설령 그래서 가답안, 바로 가채정기간 가답안 발표기간 합니다 그래서 가답안에 의의가 없으면 그냥 정답으로 그대로 넘어가고 의의가 있다, 여러분의 의의를 제기하면 의의를 반드시 받아들여서 검토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해야 하죠 셋째, 답안 카드는요 국가 전문자격, 여러분은 어떻게 전문이라고 그러죠, 전문이 기술 자격이 아니고 전문 자격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의 전문입니다 공통표준형으로 문제 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돼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1번부터 75번까지 하면 돼?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 문제번호 동일한 번호에 마킹해야 한다 넷째, 감독위원회, 여기 봐봐 뭐가 지위가 대단하고 지시라고 그랬어요 감독위원회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시간 종료, 답안 카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알려줘요 당연히 내가 답안 제출 안 하면 나 합격 안 하겠다 그러는 거니까 이게 참 아직도 이렇게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시험문제지는 종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문제 갖고 오셔가지고 오늘 시험바탕은 오후 14시경에 가답안 발표를 합니다 합격자 불합격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기타 안내상 수험자는 QR코드를 통해 가답안 확인하시고 여기서 바로 여러분 카메라를 찍어도 알 수가 있다 언제? 바로 2시 이후 시험 발표할 때 사전 설문조사가 필수 이걸 보려면 참 설문조사에 대해 시험 문제가 잘 나왔느냐 뭐 이런 걸 물을 겁니다 시험 합격자에게는요 합격 축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거는 발표 최종 가답한 기간이 아니고 완전 발표 날에 여러분에게 아침 9시 되면 축하합니다 1차 산업안전지도시험을 합격하셨습니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1차 필기심을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실제 우리가 1과목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에요 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바로 1과목은 제가 그랬죠 1장 총칙부터 12장 벌칙으로 법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시험이 나왔느냐 확실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1장 총칙부터 12장 벌칙까지 출제된 내용이 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섯 문제니까 바로 우리는 25 문제 중에 얼마 나옵냐 20%가 출제됐어요 보니까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해위용기계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91조와 93조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로자보건관리의 한 문제 그 다음에 벌칙의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럼 제가 당연히 수업할 때는 시험 문제 나오는 위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영이에요 시행영은 누구의 영? 대통령 영이라고 해서 역시 총칙부터 12장이 아니고 11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왔어요? 엄청 나왔어요 10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 100 중에 40%가 여기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총칙에 12조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의 13조, 15조, 21조, 34조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무려 다섯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 교육부문에는 바로 안 나왔어요 4장 유해위용 방조치에 44조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에서 51조 도급승인 대상 작업도 출제됐습니다 6장입니다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가 나왔고요 7장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가 85조와 88조 이렇게 바로 몇 문제? 10문제 40%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은 1장 역시 총칙부터 11장 보치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로 몇 문제냐? 바로 역시 10문제 그래서 40%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0문제 2장에요 중대재해의 범위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중대재해는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의 체월법의 중대재해가 틀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왜 중대재해 처벌법인데 너는 강의라 하느냐 이렇게 똑똑하십시오 출제 범위에 나왔다 안 나와 중대재해 처벌법 나오면 안 돼 왜? 출제 범위가 없잖아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공공기관에서 발표했는 게 거짓말하면 우리 시험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나오지 않는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이 분은 여러분 알 수도 있습니다 거의 기내스북에 올라와 있는 분인데요 바로 제가 가리킨 제자이기도 하고 한때는 동료이기도 하고 요사이는 잘 놉니다 기술사 9개 갖고 있어요 기능장 무려 14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사도 있습니다 기능사이가 국가기술자격증이 100여개 이상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디 다니냐 폴리텍 대학 교수 잠깐 하다가 월급이자가 다른데 공공은행에 근무합니다 요사이 개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지도사체험에 떨어졌어요 어디에서 면접에서 왜 떨어졌느냐 자기는 중대재해 처벌법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엉뚱한 자기가 생각한 기술사 면접 때와 다른 내용을 묻더라 바로 세 가지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뭡니까 기계니까 기계 위험 좀 다섯 가지 말해 보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업지도사 임무를 하나도 대답 못해서 합격 어떻게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령이다가 보다는 정말 정확한 출제보험이와 정확한 기준을 반드시 알고 시험에 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업안전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리라고 해서 총칙부터 보치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중대재해가 나왔어요 안전보험관리규정의 작성도 나왔어요 교육에는 교육시간이라든지 교육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5장의 도급사업의 합동안전과 보건정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다 6장의 방어조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 110조 안전인증심사에 종류와 방법이 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협물에 대한 게 안 나오고 근로자보건관리에 대해서 세 문제가 나왔다 자가방경측정방법, 질병장의 근로금지 그 다음 세 번째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그 다음 보측에서 240 지정치수 업무정지 등의 규준 그래서요 법과 영과 규칙에서만 22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기 있잖아 그럼 왜 이건 시험문제 출제 안 나오냐 바로 이거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출제 범위를 드는데 현재까지 11회 보는 동안 이제 여러분이 11회 보는 동안 안 나와서 그러나 어쩌다가 한 문제 나오는 경우 그래서 여기가 저거 강의를 안 했어요 강의 강의를 안 했고 또 이 내용은 저희가 요점 부분만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물론 여러분의 시험에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여기는 들어있지만 문제가 출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짜 그러면 야 진짜 한 번 보여주라 연습이 아니고 실전 한 번 해보자 그럼 실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면 몇 문제 나온다? 25문제 나온다 몇 분 동안 시험 본다? 30분 동안 시험 본다 그럼 얼마? 바로 한 문제당 1.2분이야 1.2분에 이걸 해결해야 돼 근데 1.2회 해결을 해보니까 한 번 해보자고 이 지문이 길어 그러나 눈으로 공부에 가장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게 눈으로 보자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아 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침이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그랬어 아직 처음이지만 실전 한 번 해보니까 1.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침이, 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돼 누가?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작업 시기라든지 내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회 정기안전보건조금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뭐가 틀렸어 저는 뭔지 알아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 분기에 1회가 아니고 법 64조 2항에 따른 전기안전보건조금 시설 다음과 같은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뭐라고 그랬어 다음 강목의 사업은 분기가 아니고 2개월 1회에서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건조업은 2개월 1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분기해져요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바로 건설업이라고 돼 있잖아 건설업 건설업은 분기에 1회가 아니고 얼마 2개월에 1회 해야 된다 그럼 이거 틀렸다고 그랬다 그게 답이잖아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은 실전처럼 하겠다 그럼 간단하게 하고 하나만 더 보여줘도 하죠 하나 보자고 2번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해설을 엄청 상세하게 했어요 야 2번은요 또 요 놈은 우리 어디에 단골손님이냐 우리 면접에도 단골 문제예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든가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 기구 설비예요 기계 기구 설비 또는 뭐가 네 가지 건축물까지 그럼 네 가지다 등에 규정돼 있는 것을 모두 골라 그래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대여자든가 안전조치에 규정돼 있는 내용 안전조치에 규정돼 있는 것은 25가지 보면 첫째 어스 오버라고 해서 어스 오버가 과연 대여자든가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지 쫙 보자고 딱 보니까 어딘가 보여 바로 16번에 어스 드릴이 있어 근데 어스 드릴이 있는데 또 뭐냐 그럼 여기 어스 드릴이 안 나왔잖아 이렇게 바로 이걸 왜 하느냐 그래서 정독을 하셔야 돼 지도사는 잘못하면 어스 드릴이 없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뭐 했어 오고야 드릴이 아니고 18번 딱 있어 그러면 기억은 어때요 기억 이것도 기억이 있네 이거 두 개는 답이 안 되겠잖아 벌써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한 번 보자고 산업용 로봇 쭉 봐서 산업용 로봇 없어 그럼 이건 아니네 니은 드리는 건 또 안 돼 그럼 이건 답이 또 안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2번 아니면 4번이 답되게 찾아보자고 클램셋이요 클램셋 클램셋은 어디냐 하면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됐어 그러면 이건 확실히 답이 맞지 여기까지도 맞지 그러면 두 개가 답이 될 수가 없어 두 개는 반드시 답은 아까 뭐라고 했어 가장 근접하나 가장 정확한 건 한 개만 찾으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리을 뭐냐 하면 클램셋인데 압력 용기 압력 용기 한번 찾아 봐라 없잖아 그럼 이건 아니네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찾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틀리고 싶어도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어 혼자 하면 힘들지만 저와 함께 한다면 함께하는 모든 분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25문제지만 바로 여러분 안내사항으로 두 문제만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두 번째 과목인 산업안전일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의 산업안전일반은요 바로 딱 보니까 역시 실제 시험 문제는 우리는 1과목이 1에서 25번 과목 여기서 1번부터 또 25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26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한번 보자 리스크관리에요 리스크 리스크관리는 위험관리잖아 리스크관리의 용어에 적용 용어는 용어에 관한 지침에서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범인을 궁금해요 리스크 등급을 표시하고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도구로 정의되는 용어로 그래서 여기 뭐냐 그러면 관리의 용어 중에서 바로 리스크관리에 관한 용어 지침이 이것도 고시에요 고시 이 고시에 나와있는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범위를 구분하여 리스크의 등급을 붙이고 표시하고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도구가 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면 바로 여기 나와있는 거에요 리스크 매트릭스라 그래 처음에 이게 잘 모르죠 통화, 프로파일, 기준, 판정 바로 뭐냐 그러면 용어 정의로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 리스크 매트릭스는 뭐냐 여기 있죠 리스크 매트릭스는 함은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에요 가능성과 여기 있잖아요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범위 가능성 결과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래요 구분하여 리스크는 뭐 한다 등급을 표시하고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도구로 정의되는 거에요 바로 이렇게 딱 답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설을 보면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식 정의라고 해서 또 우리 교재에 있다는 것도 했고 산업안전대사전 정의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안전교육의 단계별 가정 중 태도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안전교육은요 바로 1단계를 가지고 우리는 지식교육 2단계를 기능교육 3단계를 태도교육이에요 이 태도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요 태도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럼 작업 동작 및 표준작업의 습관화 바로 여기에 태도교육이 있어 그 다음에 공구 보호구 관리 및 취급 태도의 항립 공구 보호구에 취급과 여기 봐 여기 에라가 발생해 이거 사실 취급과 이렇게 해야 돼 취급과 관리 자세의 항립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 전후 점검 및 검사요령과 정확하 습관화 작업 전후 점검 검사요령의 정확하 습관화 어디 있노 바로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업 지시 전달 언어 태도의 정확하 습관화 안전작업 지시 전달 확인 언어 태도의 습관화 및 정확하 이게 바로 신원서판하고 똑같은 여기까지 다 되죠 그럼 당연히 이게 답이 아니여 그럼 여기 답이 5번이 맞는데도 그럼 이건 어디에 나오냐 작업에 필요한 규정을 숙지한다는 어딨냐 규정을 숙지한다는 바로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건 어디에서 해야 돼 아 지식교육에서 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할 때 반드시 OT로서 우리 교재에 있다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문제는 한 문제 한 문제를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한다는 것은 될 때까지 합격 될 때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3번에 예비로 학습 지도 원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1과목 2과목 돼서 3과목 한번 해보자 그래요 3과목 3과목은 우리가 좀 어렵게도 생각하죠 그러나 어쩌면 경영이나 이런 심리 파트 정보는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보겠습니다 기업진단지도 요거는 1번에서 바로 25번까지가 우리는 산업안전 1반이었잖아요 그래서 26번부터 50번까지가 산업안전 1반 요게 법 산업안전 1반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 얼마냐 하면 51번부터 75번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성가표 그래서 균형성가표는 여기서 밸런스 스쿠아 카드라 그래요 밸런스 스쿠아 카드에서 균형성가표에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관점이 아닌 것은 그죠 여기는요 원래 균형성가표는 여기 있는 케플란과 노턴의 균형성가표가 바로 몇 가지냐 하면 4가지 딱 있어요 이렇게 4가지 밖에 없어 그래서 4가지를 또 B, S, C 밸런스 그 다음에 스쿠아 카드를 딱 보면 재무관점 딱 있잖아요 재무적 관점 그 다음에 고객관점입니다 우리 밸런스 스쿠아 카드 당연히 고객관점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내부 프로세스 관점 요게 기업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요 그럼 또 없어 학습과 성장의 관점 성장과 학습과 요거는 이제 요거를 바꿔 놨죠 그럼 여기 공정성 관점 이렇게 있다 없다 없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이 문제는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바로 2014 16 17 계속 출제됐고 좀 더 B, S, C 밸런스 스쿠아 카드를 핵심 성공 요인의 특징까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맞출 수 있게 제가 강의를 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백과 사전식으로 해설을 했습니다 합격의 멘토가 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야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보면 노사관계에서 숍 제도라고 했어요 숍 시스템을 기본적인 형태와 변형적인 형태로 구할 때 변형을 하지 말고 뭐 기본적인 형태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래 실제 여기서 알아둘 것은요 그 노사관계에서 이제 사업제도는 그 알아둘 것이 그 기본적인 형태는 반드시 사업제도는 클로즈숍 이것도 해당돼요 클로즈숍 그 다음에 이거는 에이전샵은 어떻게 기본적인 게 아니니까 당연히 변형적인 형태 그 다음에 유리온샵 이것도 우리는 노사관계에서 바로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바로 우리는 기본적인 형태로 그러면 기역 니으나 답이 안 되죠 기역 대중 디귿 리을 그럼 이것도 2번이 답이야 그게 없잖아요 기역 디귿 비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니은 비율 안 되죠 니은 비반만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형태는 샵제도를 보면 바로 뭐가 있어요 상색에서 클로즈숍 그 다음에 유니온숍 그 다음에 오픈숍 기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기본적인 형태는 클로즈샵 유니온샵 오픈샵이 대표적인 노동조합 형태다 역시 기타 내용뿐 아니고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라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해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를 이제 여기서는 더 해 본다면 하나를 더 해 본다면 3번인데 홉스테드에요 홉스테드가 국가 간 문화입니다 문화는 종교보다도 더 강하다 그랬어요 문화 차이를 비교하는데 이용한 차원이 아닌 것은 그때 알아둘 게 있어요 홉스테드 국가적 문화적 차원은 4가지 차원을 딱 만들어놨어 그래서 성과 지향적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럼 답이 1번인데 저는 아니까 첫째 홉스테드의 국가 문화 간 차이는 종교보다 더 강한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는 4가지 차원은요 불락실성의 해피입니다 불락실성의 해피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또는 집단집합 똑같이 알아야 돼요 성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격차 또는 세력격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2013년 3월 19일날 문제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해서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 아니고 사실 조금 많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산업안전지도사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뭐라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최고의 노후 대비책은 교육이다 저는 최고의 노후 대비책을 뭐라 그러고 싶냐 그러면 바로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합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심화학습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2차 전공했는데 건설안전공학과 기계안전공학이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화학습이라 했는데 우리 1차에 통과해야 2차로 올 수도 있어요 1차가 3월 19일 날 시험을 봤어요 2차가 언제 봐 6월 19일이야 6월 11일 그리고 바로 아 1차하고 2차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된다 딱 3개월 정도 돼요 3개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를 잘하시며 1차 끝난 다음에 2차도 준비해요 왜 1차에 한 내용이 2차에 연결은 안 되지만 즉시 면접에 연결되고 안전에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전부다 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나왔냐 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산업안전보건 2차 시험 중에서 바로 건설안전 몇 분? 백 분 동안 시험을 본다 크게는 네 문제다 보겠습니다 한번 문제만 보자 다음 단답형 다섯 문제를 모두 답해야 돼 비우면 안 돼 그러나 모르면 어떻게 다섯 문제를 모두 답하라 그러는데 실제 어떻게 각 한 문제당 5점이라고 근로자 위에서 떨어지는 거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관의 구조미 설치요건 다섯 가지를 쓰라 그랬어 설치요건들은 뭐 상부 난관대 중간 난관대 발끝막이 펴 난관 기도로 요게 답이야 요까지만 쓰면 돼 하나가 됐죠 기사시험 때 우리 연습한 거야 두번째 상부 난관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 펴면 갈로석 필요 없다 으로부터 90cm 이상 시점을 설치하고 상부 난관대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중간 난관대는 상부 난관대 바닥면 등을 중간에 설치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는 중간 난관대를 두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관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요까지야 요건 필요 있다 이건 다 필요 없다 셋째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 얼마 10cm 이상 높이를 줘 다 필요 없어 난관 기둥은 상부 난관대와 중간 난관대는 견고하게 떠받을 수 있는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다섯째 상부 난관대와 중간 난관대는 난관길 전체에 걸쳐 바닥면 평형을 유지할 것 여섯째 난관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일곱 번째 안전 난관은 구조적으로 가장 치약한 지점에 가장 치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이 견딜 수 있을 것 이 일곱 가지 중요해서 여러분 몇 가지 다섯 가지만 쓰면 어때요 다섯 가지 쓰면 5점 만에 네 가지 쓰면 4점 세 가지 쓰면 3점 그래서 이건 기사같이 반드시 부분 점수가 있잖아 그래서 1점이 한 개라도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내용은 바로 우리는 2022년 8월 10일 개정법을 적용했는데요 봄 여기 보면 뭐라고 돼있냐 하면 이걸 제가 조금 앞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어 여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노동부령 362호 역시 이것도 어떻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13조에 나와있어 그러니까 다 법규 내용이다 그래서 법문제는 구조미 설치했고 나누어서 답하시면 안 돼 나누어서 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 그 다음 2번도 보세요 문제 2번 1번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성평가시 고려된 성능저하원인 또는 저하이냐 5가지를 쓰시오 3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 굴착작업시 위험방지를 위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써라이네 다 갈로성 비슷하게 나왔다 4번 건설기기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시 점검사항 5가 어디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7조 그 다음 문제 5번 철골공사에서 제3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비례낙하 비산방지설비 5가지를 써라 역시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다 병 한 문제 중 크게는 한 문제 다섯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요 논술형이 이제 과연 논술형이 맞는지 한번 보겠어요 다음 논술형 두 문제를 모두 다 봐라 이거 다 봐라 다음은 해체공사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다 봐라 논술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요렇게 토막토막 끌어놔서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상 열 가지를 쓰시오 부지상황 조사상 다섯 가지를 쓰시오 해체공법 종류 중 기계력이항 공법 다섯 가지를 쓰시오 해체공법 유압력이항 공법 세 가지 이렇게 벌써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개요라든지 물론 만들 수 굳이 그렇게 만들 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다 옮겨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옮겨 놓은 내용으로 있다 이거 어딨냐 요 문제는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2장 해체자검용 기계기구 있고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3장 해체공사정 확인사항 우리 책이 이렇게 상세하게 정답 근거까지 표시해 두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7하고 이제 8이 남았는데 그럼 일곱 번째인데 다 해야 되잖아 이것도 거푸짐 콘크리트공사 안전작업에 관하여 물음에 답하라 그래서 논술이 되나 안돼 거푸짐 지봉 설계구조 고려하일 하중 5가지 거푸짐 등을 조립할 때 준수사항 5가지 펌프 이항 콘크리트공사 안전수칙 5가지 이렇게 어디 있다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 4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푸짐 조립할 때 5가지 이걸 논술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6조에 있다 그 다음에 세 펌프카에 의한 콘크리트 안전수칙 준수 5가지 역시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4조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두 문제 중에 뭐라 그래 논술형이라고 돼 있어 한 문제를 선택하니 답하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흑마귀공법 작업시 안전계획 및 관리에 관해 다 물음에 더 흑마귀공법 손정시 고려성 논술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흑마귀 굴착공 개측개종 10가지 흑마귀 지붕을 설치해 정기적을 점검할 상 4가지 물론 흑마귀공법에 대해서 개혈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답할 필요 없어 말이 논술형이죠 논술형으로 답하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모범 답안이 벌써 결정돼 있다 그래서 기술사와는 틀린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하면 돼요 시스템 동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지주형식 동발의 시공식 준수사항 8가지 보형식 동발의 시공식 준수 5가지 8가지 5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이게 논술이 부지 필요 없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형태로 답한다 이거는 가설공사 표준공사 시방서에 있다 이것은 우리 KCS 바로 215005의 시방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차까지 통과했어 2차까지 통과했어 6월달에 시험을 봤어 그 다음에 사실 1차도 3월달에 시험을 봤잖아 3월 19일날 이건 12일날 봤어 3차는요 해야 되는데 3차 하기 전에 뭘 내가 하고 싶냐 그러면 여기 이제 2차 기계도 했잖아요 건설했는데 기계도 이제 문제 형태만 보여줍니다 바로 위험기계구 단답형 자율안전하기구시에 따라 산업용 로봇을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사항 몇 가지? 5가지를 쓰라 그랬잖아 어디 있어?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고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압연용 가공식 위험료의 4가지 정답이 있습니다 그대로 근거도 다 만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학습으로도 상세히 만들어 또 여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기계 설비 설치를 위하여 사업주가 사다리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게 준수해야 될 사항을 갈로 안에 넣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추진 시 안전을 위한 방어 대책 5가지를 역시 쓰라고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계식 설비를 설계할 때 SM 국선 관련하여 다음 무릎에 답하라는 것이 바로 역시 단답형 다섯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두 문제를 모아야죠 보일러 가동 시 발생 증기 요인으로 프라이밍 포밍 캐리오버 현상에 대해 각각 설명하라고 써요 캐리오버 방지 대책 5가지 모양은 논술형인데 논술형이 아니다 단답이다는 걸 알으면 좋겠고 그 다음 문제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아예 정해줬어요 기여라든지 감속기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사항 기여와 감속기의 보수시 위사항을 5가지 써라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 감속기의 개요를 사실 제가 했지만 굳이 이거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바로 여기 나오는 기여 및 감속기의 주요요인과 위험요인 정금지 유지사항을 바로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른 기여 및 감속기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사항을 지침이라고 해서 감속기 유지사항 5가지를 바로 지침에 있는 걸 그대로 써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 근거도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코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과 가이드를 활용했고요 기타 보충학습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어떠한 문제도 감속기에 나오면 여러분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논술형 두 문제 중에 8, 9번 중에 한 문제 선택하면 되겠죠 컨베이에 관한 나온 거예요 컨베이에 그 다음 9번 문제는요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 무너짐 다시 말해 붕괴해요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가 준수해서 5가지 쓰라고 해서 사실 개요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로 동력을 쌓여 항타기 항발기에 무너짐 방향 요것만 쓰시면 바로 25점 중에 25점이 된다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건설과 기계안전공학에 대한 2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차 내용도 제가 이제 강의 시 가연도 문제가 벌써 몇 년? 6년 치에요 그래서 6년 치 거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마지막 간문이 바로 3차입니다 3차 면접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술사를 5개 또는 7개 가진 사람 기능장을 14개 가진 사람 하여튼 100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요게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기술사는 어쨌든 문답이 1위인데 그 지도사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것을 면접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OTS 설명드립니다 면접은요 엄청나게 1대 다입니다 나를 혼잔데 면접을 질문하시는 분은 3명이다 그래서 면접자 1명에 면접관이 3명에 1대다라고 제가 표시했어요 둘째 면접은요 현재까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물론 뭐 전염성 병이 빨리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현재까지는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당일 면접관에게 어떻게 주느냐 약 10문제 정도를 미리 줘요 면접 볼 사람 주고 면접관들이 그중 3문제를 선택하는 거야 10문제를 주면 면접관이 3문제를 1번 2번 나눠쓰겠다 그러면 A면접관 1번 하고 B면접관 2번 C면접관 3문제 가지고 계속 오늘 끝날 때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험 본 사람하고 뒤에 기다린 사람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앞에 뭐 물어봤냐 그러면 가르쳐 주지 못하게 또 4번 선택한 3문제를 3명은 면접관이 분배하여 면접관 1명당 1문제씩 면접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20분 내외라고 돼 있지만 1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길어야 5분 안에 끝났다 현재까지는 그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는 문제는 모두 어디에 모범 답안이 존재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문제는 모범 답안이 다 존재해요 질문하는 문제는 모범 답안이 존재하다 어디에 다 법에 있는 문제 또는 고시에 있는 거다 이 내용 주로 어디에 있냐 산업안전보건법규 내용을 주로 묻는 것이 다다 세 문제 중에 전부는 아닐지라도 어쩌면 세 문제 다 되는 사람도 있고 두 문제 이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물었다 결론 만점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면접관 상인의 평균이 반드시 6점 이상이 나와야 돼 물론 이것은 정의해야 돼 한 사람이 4점 주고 한 사람이 10점 주고 한 사람이 또 8점 주고 여기 합해서 합격이 6점이면 합격이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를 제가 마무리를 만들어서 면접일 오전과 오후의 문제가 다르지만 같은 시간대는 동일한 문제를 질문해요 같은 시간 실제는 오전 오후도 틀리지만 같은 시험 간에 쉽게 면접일 오전과 오후에는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달라요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보는 사람은 동일 문제를 질문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 실제 문제가 질문하는 문제가 아직도 100문제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이것은 100문제다 95문제는 얘기할 수 이렇게 면접 내용은 간략하게 할 수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1차에 합격하면 2차도 자정스럽게 되고 3차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라든지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를 여러분 어떻게 합격하면 등록을 하셔야 돼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세계입니다 최고 최상의 안전전문이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평생 사는데 여러분은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100살까지 사는 것도 건강이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냄새 나는 산업안전지도사가 됐으면 좋겠다 건강한 다음에 100살까지 장수하셔야 되겠고 또 뭐요 바로 부자 되셔야 됩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145조 이런 걸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등록증이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이요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은 산업안전지도사를 100% 합격은 물거리와 물론이고니와 여러분이 등록된 지도사로서 정말 격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 원하는 격으로 변화되기를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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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